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지난번 강의에서 지금 화면에서 처럼 이런 타원형 크로마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타원형 크로마키 동영상을 사진을 이와 같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 이와 같이 바닷가에 청춘남녀가 앉아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크로마키를 넣어서 환상적이고 몽롱한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 현재 원래가 이러한 화면을 보세요 원래 이러한 동영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타원형을 넣어서 멋지게 환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필요한 것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동영상을 제가 키넷마스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크로마키를 넣어서 타원형 크로마키를 넣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원형을 가져오려면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지난번에 만든 그 타원형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 있죠 미디어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만든 그것을 절개찾기에 등록해 놨습니다 절개찾기에 절개찾기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만든 이런 타원형 크로마키를 두개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이걸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이 지금 가져왔죠 이와 같이 타원형을 가져와서 이것을 화면에 꽉 채워야 되거든요 화면을 꽉 채우려면은 여기 화면 분열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안되요 제가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안맞아요 잘 안맞는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계적으로 딱 맞게 하려면요 화면 분열을 터치하는거에요 화면 분열 화면 분열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전체 화면이 있죠 이걸 터치하면 화면에 꽉 정확하게 딱 차져요 그래서 이것을 딱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꽉 채우죠 그리고 나서 화면 분열의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담에는 가운데 있는 이 색깔 있죠 이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마키라는 것은요 블루 하늘색이나 그린 초록색을 없애는 겁니다 배경에 그래서 그것을 블루 스크린 혹은 그린 스크린 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크로마키를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야 되니까 크로마키 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크로마키라고 이쪽에 크로마키 크로마키와 매직 리무버는 동시에 사용은 안됩니다 매직 리무버는 무조건 무슨 색이든지 배경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크로마키를 터치해야 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크로마키를 터치했는데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이 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이비 블루 색깔이 그런데 없어지려면 여기 오른쪽에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보세요 이게 화면에 그게 없어졌죠 하늘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위쪽에 28%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밉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면 아래쪽이 50% 되어있으면 더 이상 안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50%가 되는거에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만약 이렇게 적용을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로마키가 이렇게 안되면 이 키 색상이라는게 있죠 이것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자 보세요 키 색상을 터치해 가지고 그린 컬러로 터치하면 이게 이렇게 안 없어져요 화면에 보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저쪽에 그러면 이 키 색상을 터치해 가지고 이 색깔을 골라 줘야 됩니다 똑같은 색깔을 하늘색을 터치해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색깔 있죠 이 색깔은 최근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은 이 색깔과 같은 거죠 이 색깔을 터치하는 거에요 딱 맞춰 줘야 돼요 그렇게 터치하고서 여기 저장을 터치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키 색상이 중요합니다 키 색상이 이 배경색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크로마키를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이 사진은 사진은 이거 길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이거 길이만큼 늘려주는데 이게 어떤 데는 늘리는 게 참 귀찮잖아요 이 늘리는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늘리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쉽게 늘려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툭 터치해서 지금 없애 버렸어요 없애 버리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레이어로 터치합니다 레이어로 터치해요 레이어로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 가서 미디어 가서 긴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긴 동영상 키너마스트 이쪽에서 가져올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40 요거 48트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1분 2분 무신이 좋아요 길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툭 쳐서 가져왔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져온 거예요 여기 가져온 다음에 길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체를 딱 눌러요 교체 교체 있죠 이걸 눌러 가지고 교체 터치해 가지고 여기서 절개찾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개찾기로 들어가서 아까 그걸 크로마케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크로마키 있죠 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터치하는 거예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요 이 화면이 끝까지 쭉 이렇게 길게 저절로 돼 버려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체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화면 분할 있죠 화면 분할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해 가지고 전체 화면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해서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크로마키 터치해서 적용을 누르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 키 색상이 안 맞죠 여기서 키 색상이 안 맞으니까 이 색깔과 똑같은 것을 고르면 돼요 여기서 터치해서 똑같은 색깔을 고르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길게 찾은 이것을 타임라인해서 이것을 길게 늘릴 필요 없이 저절로 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사진을 길게 늘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편리합니다 교체를 이용해서 교체라고 여기 있죠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